미 전국적으로 어린이 총기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안전하지 않게 보관한 총기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샌디에고시의회는 총기 안전 보관과 관련한 시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샌디에고시의회는 지난 12일 어린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총을 쉽게 접할 수 없도록 집안 내에서 총기 보관을 강화하는 시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총을 몸에 지니지 않거나 보관하려 할 때 자물쇠가 채워진 컨테이너에 총을 보관하거나 방화쇠에 락을 걸리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총기폭력 예방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시조례안이 어린이들의 총기 사망과 부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총기협회는 지난주 의회를 통해 이번 시조례안이 시행할 수 없는 위원이라며 비상시 집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총기에 가급적 빨리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